앤허더스토리즈 제품 세일하고 있길래 몇 개 입어보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롱 원피스, 클라워 원피스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앞에 트임이 있어서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이즈를 3,4인가 3,6을 했는데 이건 살짝 낙낙하게 맞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다운시켜서 입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휴양지 같은 데 가실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원피스예요. 그리고 팔에 퍼프가 있어서 약간 팔뚝살 같은 거를 좀 가려주기에 딱 좋은 원피스더라고요. 근데 안에 안감이 있어서 엄청 시원한 소재는 아니라는 점 근데 그냥 하나 입고 휴양지 같은 데 놀러가기 딱 좋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원피스 입고 바다를 거닐면 너무 예쁠 그런 원피스입니다. 피부 하얀 분들이 입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외국 언니 느낌이 물씬 나는 원피스예요. 투웨이 블랙 블라우스랑 퍼뮤다 팬츠 입어줬는데요. 투웨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퍼프가 크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퍼뮤다 팬츠는 굉장히 톡톡한 소재로 약간 튤립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팬츠예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예뻐가지고 꽤나 탐났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직장인분들도 사이즈 넉넉하게 입으시면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팬츠였어요. 이거는 소재도 그렇고 정말 세련돼 보이길래 진짜 강추드리는 그런 팬츠고 이 블라우스는 좀 안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엄청 얇은 그런 블라우스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몸매를 허리라인이나 이런 걸 좀 잡아주는 제품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건 주머니도 넉넉하고 뒤에 마감 처리도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게 되어 있는 팬츠여서 요렇게 두 개 목걸이랑 같이 해주시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이 블라우스는 투웨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휴양지에서 혹은 생일 이럴 때 약간 섹시하게 또 입으실 수 있어요. 오프 숄더로. 요렇게 입는 게 개인적으로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팬츠랑 같이 입을 티셔츠랑 그리고 비스티의 탑 같은 것도 하나 챙겨와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랑 비스티인데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잘못 가져왔는지 비스티가 가슴이 너무 작아서 저한테 지퍼가 잠기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이즈를 필이 넉넉하게 업 시켜야 될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탑은 하나만 입어주셔도 되게 안에 안감 처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플 패치 같은 거 하나만 붙여주시고 입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린넨 티셔츠가 진짜 물건인데요. 앤하더가 기본티 진짜 맛집이거든요. 저도 앤하더스토리즈 기본티가 몇 장 있는데 요건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요 블라우스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갔는데 린넨 소재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는 있는데 안에 안감인지 뭔지 이렇게 두 겹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 블라우스도 린넨 소재인데 안감이 되어 있어서 엄청 시원한 소재는 아니다. 근데 스모크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는 조금 낙낙하게 많이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탑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걸 제가 원래 좋아하는데 이것도 레이어드 하려고 가져왔는데 역시나 가슴이 잠기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 컬러가 딱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치마랑 입는 게 예쁘겠다 싶어서 같이 입어줬어요. 요거는 앞에 이렇게 주름으로 셔링이 잡혀있고 약간 그레이시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 제품도 린넨 소재고 단품으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그럴 탑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린넨 티셔츠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것도 사이즈만 조금 업하면 같이 충분히 입기 좋을 그런 레이어드하기 좋은 탑이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한번 가서 피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서 이 실물의 오묘한 색깔이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약간 펄감 같은 것도 촤르르하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정말 우아하고 예쁘거든요. 요거 제가 안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뒤에도 이렇게 밴딩 소재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턱없이 작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린넨 소재로 뒤에 보시면 백에 되게 예쁘게 리본 디테일 같은 거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예쁜 아이보리 크림색입니다. 휴가철에 단품으로 입어주시면 예쁠 그런 아이템입니다. 펀칭 블라우스랑 자수 같은 스팽글이 박혀져 있는 스커트 가지고 왔는데요. 이 펀칭 블라우스는 굉장히 시원해 보일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입어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어가지고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 스커트는 다른 제품이랑 코디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입어보려다 보니까 이 두 제품을 같이 입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좀 다른 그냥 기본 티셔츠나 좀 얌전한 블라우스랑 같이 입어줬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 셋업처럼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뻤을 것 같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고 제가 키가 160인데 지금 이 길이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와서 엄청 짧지 않고 좀 뭔가 약간 우아하고 약간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소재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커트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펀칭 블라우스는 지니랑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약간 하이웨스트 스키니 팬츠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 와이드 팬츠 하이웨스트로 된 와이드 팬츠도 예쁠 것 같고 또 그냥 청치마 이런 거랑 입어주면 되게 산뜻하고 예쁠 것 같은 약간 외국 언니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펀칭 블라우스였고 이런 거는 또 은근히 유행을 안 타서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시로 된 탑도 제가 상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스커트 이거 실제로 보셔야 더 예쁘거든요. 뭔가 이 자수 꽃 같은 게 막 박혀있는 게 실제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입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이즈도 넉넉하고 되게 예뻤어요. 이거는 셋업으로 같이 입어주시면 더 예쁠 그럴 아이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본티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 블루 컬러, 스카이 블루 컬러 기본티도 굉장히 예뻤고요. 또 린넨 소재로 된 악세사리나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막 린넨을 엄청 선호하지는 않아가지고 입어보진 않았는데 린넨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앤아더 또 악세사리 맛집 그리고 쓰임수트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악세사리들 보실 수 있고 이 쪼리 되게 예뻤거든요. 하얀색 쪼리? 이것도 한번 신어보시길 바라요. 이거 앤아더 신발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수영복인데 수영복 되게 예뻤어요. 근데 약간 제가 입기에는 조금 화려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앤아더 수영복 맛집입니다. 그리고 속옷도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건 약간 외국 언니 느낌 내고 싶을 때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속옷들 그냥 비스티엣처럼 입기도 하거든요. 세일 중이니까 한번 놀러가셔서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